하소서 구조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보통 보면 이찬성도 교회에서 징징거려요 주 없이 막 이러지 말고 즐거운 거에요 내 영광이 된다고 하고 내 소망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슬퍼요 그렇지 않죠 저음표 주 없이 할 때 내 지금 저음표들이 다 있는데 저음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활불음표를 두 개로 하지 않고 점이 붙어서 이게 길잖아요 우리가 뭘 던질 때 구르죠 구르죠 구르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던지기 위해서 구르는 거예요 이 약 보통 이 정음표 이런 한박자 정음표는 약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없이 그러니까 주를 빼면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구주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하면서 해도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에 피로 내 구속하소서 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지금 지금 1절 가사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의 구주여 하고 불렀어요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봄에 피로 나를 구속해 주세요 하고 지금 주를 향해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아멘이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계속 얘기해야죠 구주의 사랑으로 또 안추르신 고열이 내 소망다이로 내 영광이 됩니다 이 죄인의 구세주님이시여 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가사 봅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못 섭니다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이고 또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어라 내주는 나의 생명이고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드리 3절 주여시옵소서